어서 오세요. 안녕? 어. 머리하러 왔어? 아, 어. 하긴 여기 미용실인데 당연히 머리하러 왔겠지. 다영이 여기서 일한다길래? 다영이 머리 잘해. 나도 다영이 때문에 여기 자주 와. 머리 했어? 예쁘네. 아. 아, 그리고 얘기 들었어. 그때 얘기했던 그 동생 다 나았다며. 어떻게 알았어? 성경이가 다 말했어. 너랑 아는 사이인 것도. 아, 성경이. 어, 다 나았어. 건강해, 이제. 다행이네. 걱정했는데. 동창회에 연락 왔던데. 어, 왔더라. 올 거야? 아니. 그래. 잘 가. 그래. 잘 가. 너무 이뻔다. 또buch스에 관하자. 음. pew, 아, 이쁘지어. 네. 눈으로 미래. 너무 이뻔다. 네. 톡톤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